아이고, 제가 전화를 꺼낸다는 게. 어? 아, 받아. 우델질인데 뭘. 아, 할아버지 지금 골프 중이다. 어? 할아버지 1등 하라고? 하하하하. 할아버지 1등 해야지. 그래, 초콜릿? 그래, 이따 사다 줄게. 응, 그래. 뽀뽀. 하하하하. 소주로는 몇 자리야? 네 살이고 두 살인데 또 며느리가 셋째를 가졌대요. 하하하하. 뭐, 다 먹고 행복하겠다. 아이고, 형님도 곧 손자재로는 보실 텐데요, 뭘. 하하하하. 그 분발해, 이 사람아. 그 홀커버 쏙쏙 잘라오면서. 하하하하. 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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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식을 못 낳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하하하. 너희들 기회를 한번 저줄 튄 게 해볼 테요? 하하하하. 네, 그래. 좋다. 대신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거 갈라주는 거요? 해 준다는 사람은 찾았니? 찾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 퇴교도 중요하니까. 네.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또 기다려달라고 할 거냐? 될 때까지 해봐야죠. 대리모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회장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다. 네가 우리 집안에 다른 걸로라도 기여를 했다면 모를까. 너조차고 계속 무리수를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셔. 그렇지만. 어머, 사모님. 하하하하. 이렇게 와주시고. 축하해요. 그림이 너무 좋네요. 하하하하. 축하드려요. 하하하하. 두 분 언제 봐도 너무 좋아 보이세요. 하하하하. 요즘 이런 시어머니 며느리가 없다니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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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